안녕하세요 커넥테드입니다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미국의 커리큘럼으로 국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쿨에 대해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인증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 높은 수준의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스쿨 4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교 그만큼 유명세를 떨치는 이유가 있는 학교인 로렐 스프링 스쿨이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학교입니다 로렐 스프링 스쿨은 축구선수 이동국씨의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유명한데요 WASC, NCAA 등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명문 온라인 스쿨입니다 종교는 따로 없는 무교학교이며 수업은 녹화 기반으로 진행되는데요 로렐 스프링 스쿨은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상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부터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ESL 프로그램은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으나 SAT 및 ACT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AP 과목은 22개, 아널스 과목은 2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렐 스프링 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클럽 활동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학교 카운셀룸이 선생님들과의 미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대학 진학 상담을 희망할 경우 학생들의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만남 또는 카운셀링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로렐 스프링 스쿨의 원활한 카운셀링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로렐 스프링 스쿨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91%입니다 온라인 스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하버드, 컬럼비아, 프린스턴, 존스홉킨스, 코넬, EA, 스탠포드, 다트머스 등의 명문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루네이지 아카데미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다양한 교과 과목입니다 그루네이지 아카데미는 WASC, NCAA 등에서 정식 인증을 받은 학교로 역시 종교는 따로 없는 무교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녹화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유치원생과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시 지원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루네이지 아카데미의 장점은 바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과 재수강을 통한 학점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3D 게임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로보틱스 등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2외국어 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물론 수아, 아랍어, 네덜란드어, 히브리어, 라틴어, 심지어 한국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루네이지 아카데미의 졸업생들은 미국의 여러 대학으로 진학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폴로라도 주립대, 프린스턴 대학교, 미주리, 덴버, 텍사스 대학교 등에 진학하였습니다 학점 복구가 가능한 학교, 어드벤티지스 스쿨 인터내셔널 줄여서 어드벤티지스 또는 ASI라 불리는 이 학교는 WASC, 코그니아, NCAA 등에서 인증을 받은 무교 학교입니다 녹화 기반으로 진행이 되며 역시 항시지원이 가능한 학교이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티지스는 초등학교 과정도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학생의 경우 7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AP 과목은 24개, 아널스 과목은 17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ESL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SAT와 ACT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드벤티지스의 장점은 바로 학점 리커버리 즉 학점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전 학교에서 받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 있다면 어드벤티지스에서 재수강을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티지스의 졸업생들은 노스 이스턴대, 텍사스 ANM, 시카고대, UCLA, UC 버클리 등의 명문대를 비롯한 수많은 전세계의 대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놀스타 아카데미는 로렛 스프링 스쿨과 함께 명문 온라인 스쿨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NCAA, ACSI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로 국제 크리스찬 스쿨 네트워크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기독교 학교입니다 놀스타 아카데미도 주로 녹화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단, 주 1회 라이브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학기에 25주년을 맡게 된 놀스타 아카데미는 현재 100여 개의 국가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스타 아카데미는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여느 온라인 스쿨과 마찬가지로 지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학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놀스타 아카데미는 상위 랭킹에 속해 있는 명문 온라인 스쿨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커리큘럼과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라이브 세션을 병행하는 것이 놀스타 아카데미의 큰 장점입니다 놀스타 아카데미의 졸업생들은 다트머스, 맥길, FIT, 줄리어드, 버클림데를 비롯하여 NYU,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UIUC 등 전 세계 각지의 유명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오늘은 커넥테드에서 추천하는 4개의 온라인 스쿨 로렐 스프링 스쿨, 그린웨이지 아카데미 어드벤티지 스쿨 인터내셔널 그리고 놀스타 아카데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온라인 스쿨이 궁금하다면 해외 교육 플랫폼 커넥테드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Jo and Los Angeles 내일이 먼저 접수 lists 밥뫼되는 짓은 어디다 날씨OS Kreu 도움이 치대 marche 일주의 목적 일주의an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